샤오미 홍미노트10을 예약제로 구매했습니다. 현재는 20만원 초반대 가격이구요, 국내 정식 출시 버전입니다. 사은품으로 케이스가 왔어요. 홍미노트10은 게이밍, 사진작업, 스트리밍 및 기타작업이 기존 버전에 비해 향상, 순차쓰기 속도 2배 향상, 배터리도 대용량, 고속충전입니다. 색상은 그레이, 화이트, 그린 3가지구요, 저는 그린을 선택했습니다. 출고 상태에서 액정보원 필름이 붙어있더라구요, 그것도 유리로 말이죠. 신기하기도 하고 만족스럽기도 했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본품, 케이스, 충전기,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구요, 화면도 크고 디자인이 곡선형이라 그립감도 좋습니다. 카메라는 메인, 초광각, 텔레매크로, 심도센서로 4가지가 장착되어 있구요, 듀얼 유심으로 2개의 유심과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듀얼 유심이기 때문에 업무폰과 개인폰을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 뭐 하나는 통화, 하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핸드폰 사용비를 줄이기도 합니다. 아몰레드폰으로 화질이 선명한 편입니다. 터치 인식도 잘 되고 속도감도 빠른 편입니다. AI 쿼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일상생활, 풍경, 인물, 선명하게 채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야간 모드 기능도 있어 밤에도 선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영상보다 좀 더 색감이 잘 나옵니다. S사의 비슷한 가격대의 핸드폰과 비교하면, 기능면에서 잘 만들어져 그런지 샤오미를 선택할 겁니다. 물론 S사의 최신 핸드폰과 비교하면 부족한 감이 있지만, 20만원대 가격으로 이 정도 성능이면 가성비 핸드폰으로 추천드릴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